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줄가자미회 제 인생회 중 하나인데요 1.5kg 27만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 동글동글한 것은 뼈다짐이고요 이거는 뼈다짐으로 만든 막장 그리고 오늘은 내장도 있어요 껍질이랑 안쪽 껍질 생간 이거는 잘 모르지만 대창이나 소창 같아요 소스는 간장, 기름장, 초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콤부타 파인애플 맛 이쪽이 그냥 살 부분, 이쪽이 지느러미 지느러미 이거야 이거야 우왕 육왕 다진마늘 계란 육왕 계란 보니 소스 계란 아 이뻐 이 진짜 엄청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애들이 많이 먹는 거라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때 맛있게 먹으면 이 음식이 더 맛있게 먹으면 간이랑 먹어볼게요 다음날은 풍림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너무 맛있을때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을때는 다음날은 먹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이 맛은 그가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맛있지 않은데 특이예요! 식감이! 맛있진 않은데 특이예요! 식감이! 한쪽 껍질! 아! 난 아니야! 보욱! 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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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вон biischer 너무 눈물이 하네요 하지만 teor지 안에 Donna 너무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오징어.. 네.. 또.. 엄청... 너무.. 어색..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정말. 맵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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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맵다.. 간! 맛있어? 간! 맛있어? 짠! 선거가 오고있기도 했는데 그런거가, 이런거가 날아오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나봐요 이제 먹는게 너무 맛있어서 끝, 그는 그냥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다 그냥 먹어야지 이른바 그냥 먹어야지 엄마가 오는 애가 진짜 맛있어 너무 달콤하고 양념에 퍼지다 단맛이 닦아져서 뼈가 더 컨셉에 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매우 달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먹어도 뭘 이루고 해봐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 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먹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막, 계속 바삭하고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으러 바삭하고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고기에는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한입에 있는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쁘다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이없 정말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잘생겼어 그는 소스에 닦아야겠다 가게에서 거의 다 먹으러 가게 매운 소스의 맛 김밥은 이렇게 달콤하고 다 먹으면 저한테 먹으러 왔어요 김치 불닭한 맛 이건 참기름 김치 김치 너무 맛있어 빌빌리타가 와 그 다음에 다시 먹어야 된다 이건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오라이도 매콤한 소스도 좋아해요 이번에는 야무지 맛은 맛있게 드시면 꼭 먹으면 안됩니다 이런 음식이 또 뺏긴 하죠? 야무지 맛도 먹어야겠어요 참김이 식감이 가득하는 중 후라이 전자리가 엄청 부끄럽네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이게 더 기름지고 고소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고소한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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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소스 닭소스 아.. 그리고 또 또 매운 양념이 들리며 매운 양념이 너무 매워요 뼈 이 새우 너무 매우 매운 양념이 너무 매우 매운 양념이 아... 그리고 reverend... 내 것들은 고소하니까 그 뼈 안에서 집에 있는 거 같아요 은근히 엉덩이 줄 siitä지만 살이 쫄깃하고라.. 둘이 좋아가지구 뭔가 더 먹으니 수지 같아요 질퍽! 매콤한 맛 거짓말! 치즈가 나가면 치즈가 너무 참기름 치즈는 딱딱 치즈는 너무 맛있음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계속 먹어야지 정말 맛있게 먹기도 하고 으악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아요 불고하던 이 맛은 시원한 떡볶이 참깨 10분간 근육에 한입 점점 맛있게 잘 먹고 싶어서 영원한 떡볶이 노릇은 magically 30년끼리 그리고 아삭아삭 와..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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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딱 2만원 마늘이 소스에 갈래요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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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고소해요 무스드로 고소해요 버섯 겉은 메다리 역시 이렇게 대파랑 다 교회가 안좋은데 잘 안 먹어야 하는데 많이 먹어야 겠고 잘 먹어야 겠어요 네, 수고하셨는데 저는 그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하이야만 먹어야 겠어요 근데 이걸 좀 먹어야 겠어요 그니까 다 먹어야 겠어요 아... 나의 고추냉이 아... 짜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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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나? 그리고 이 소스는 늘 어두운 느낌이다 그는 정말 어떨지? 오늘의 소스는 진짜 어두운 것이에요 이건 뭐지? 그리고 마음대로 이거 다 먹어요 저는 소스를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으면 안돼요 저는 소스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최애 회 중에 하나 줄가자미 회를 먹어보았는데요 이 뼈다짐으로 막장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이거랑 먹어야 돼요 진짜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뼈가 있는 회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식감이고 엄청 기름지면서 고소하고 뭔가 되게 바닐라처럼 부드러운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